오늘은 바라보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난다 바라보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복잡한 본문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간에 나눠서 설교하는 경우도 있고 연결시켜서 설교할 땐 굉장히 본문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악이 난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한꺼번에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나오면 예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원칙이죠 예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게 말과 부분의 핵심이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형제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고 사실 옛날에는 용서가 잘 믿어지지 않았대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지 용서가 될까 말로만 용서하지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들 낳아서 키워보니까 아들이 너무 예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청년들이 못된 청년들도요 자기 자식들 낳고 한 1, 2년 동안에는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정말 절대적인 사랑, 아가피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걸 다 깨닫죠 특별히 엄마들 말고요 모성애 말고 남자들도 그걸 깊이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한 살짜리 아들을 보는데 무슨 잘못을 저질러더라도 용서가 될 것 같더래요 누굴 죽였다 살인 그럼 용서 될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죽이는 거는 그 정도로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잘못했더라도 회개하고만 돌아오면 딱 용서가 된다 그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겠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지평이 한 열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자녀를 낳고 나면 그게 백으로 천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심정을 제대로만 이해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러시네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칭고했느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하시니 작은 자야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거든요 테크논이라는 게 뭐냐면 번역하면 아이야 이런 뜻이에요 내 아들아 아이야 할 때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요 극혈과 사랑이 발동했을 때 나오는 칭호예요 우리에게 뭐 그런 거 없을까요? 그냥 얘야 뭐 이런 거죠 얘야 뭐 이렇게 깨물고 싶은 애야 이런 식의 얘기예요 테크논 그러니까 깨물고 싶은 건 친한 게 아닌가 보죠 하여튼 굉장히 친근한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부르는 그 칭호 테크논 작은 자야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 쳐다보듯이 작은 자야 테크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다 지금 중풍병인데 죄하고 연결시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이단이 말하는 것 같이 모든 병이다 죄 때문이다 그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크게 보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야마 병이 들어온 거죠 인간에게 사실 원죄가 없을 때 병이 없었잖아요 병 들었다는 거 뿌리를 볼 때 아담의 원죄로부터 온 거죠 그리고 모든 병이 다 죄하고 연결된 건 아니지만 죄로부터 오는 병도 있을 수 있죠 아마 이 사람은 죄로부터 오는 병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해석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원죄라는 의미를 놓고 볼 때 죄의 뿌리, 죄는 뿌리고 결과적으로 병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근원을 치료해 준 거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란 누구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 2장 1절부터 12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시작부터 그렇게 나가요 예수님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으로 인식됐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능이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은 필사하는 사람들이죠 지금시로 얘기하면 신학자들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말로 했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속마음을 괴뚫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속마음을 괴뚫어봅니까? 하나님이니까 속마음을 괴뚫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마음을 읽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지금 막아보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러시되 어째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깜짝 놀랐겠죠? 마음속에 읽고 있는 것을 다 말씀해 주니까 시편 139편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려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어딜 가도 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숨을 거예요 7절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수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바닥 지옥 같은데 바닥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신 아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바닥 끝 거기도 계신대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두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 속마음을 알고 계신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말 자체가 현실인 말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중분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는지라 하는 말과 앞뒤을 다 짜려놓고 하나님이랑 간접해 놓고 볼 때는 둘 다 쉽다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둘 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암을 고치는 게 쉬워요? 감기를 고치는 게 쉬워요? 인간은 감기가 쉽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암이나 감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교에 대한 접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사에서 52장, 55장, 11절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만 바라요 하나님 말씀은 현실이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씀만 바라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은 어때요? 말해봤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이 말한다고 됩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미혼의 청년이니까 결혼에 관한 미혼일 때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어떤 남녀지간의 사랑을 하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랑하면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건 미신이야 그랬어요 무슨 마음과 행동이 뭘 일치해요? 일치하고 싶은 거죠 우리 보통 그런 걸 믿잖아요 마음이 변화되나요? 그런다고요 여기 처녀총각들은 사랑하면 마음이 변화 안 될 것 같죠? 여기 연세 드신 분이죠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변하죠 저기 50 넘으신 분들이 다 고백하잖아요 변해요 변한다고 그런데 마음은 변하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아라고 말할 뿐이지 그렇죠? 변해요 인간이 어떻게 변하지 않아요? 변해요 다만 배신만 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남은 해쿄지만 하지 않으면 백날 뭐라고 하고 무슨 손에 혈설을 써도 변해요 사람이 변하고 싶으면 변하나요? 지가 변하는 거 어떡해? 변해요 그래서 인간의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인간은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고요 사랑 서로 불쌍하게 주고 나도 나를 못 믿겠어요 나도 내 말을 못 믿어요 나도 말하고 난 다음에 이거 되나 안 되나 그러는데 남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걸 왜 믿어요? 아직도 순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진함에 대해서 내가 보호해 주기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당할 상처를 생각하면 빨리 꿈 깨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 비참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다고요 여러분 불 꺼놓고 한번 해볼까요? 이래가? 빛이 있으라 빛이 들어왔네 전기 올린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백날 앉아서 빛이 있으라 해도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가 독서실에 다녔는데 우리 교회 4년 선배가 있었어요 공부 되게 잘했어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명문대학 나오고 그런데 그 형이 어디에 빠져서 옛날에 유리겔라라는 무슨 마술사 같은 사람이 있었어 뭐 휜다 휜다 그런데 갑자기 이 형이 뭘 했냐면 자기 몸이 뜬대요 그래서 내가 4년 동안 도 닦는 거 봤어요 몸이 뜬다고 결국엔 안 떴어요 명문대 다 서울대 다니는 형제예요 서울대 형제인데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몸 뜨게 하려고 뜬대요 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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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기 뭘 떠 자기 떴대요 막 부르는데 너 없을 때 떴대 그런데 가보면 안 떠 있고 그렇죠? 점핑이 뜨는 거예요 잠깐 떴다가 가라는 거지 뛰는 거지 그건 나도 한다고 그건 그 형이 4년 동안 몸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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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안 떠가지고 나중에 또 고시는 붙었어요 참 그 형이 그래가지고 재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모 대학 교수로 지금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머리가 좋으니까 별 짓 다 하는데 하여튼간에 그래요 사람이 사람의 말에 힘이 없어요 떠라 떠라 해도 안 떠요 절대 내가 4년 동안 안 뜨는 거 봤어요 인간의 말에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있잖아요 엘리아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먹을 게 없는 모든 것이 피폐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1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너가 아홉에게 가라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랬더니 비가 왔어요 왔어요 왔지요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그거예요 말 내가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이 귀한 거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병에서 낫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상황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여건 말하고 가능성 확률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말씀의 말씀은 100%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말씀만 하시면 돼요 말씀만 하시면 나설아가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4일이 됐어요 냄새 나죠 4일 되면 냄새 나요 냄새 나가지고 붕대 칭칭 감아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분노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설아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오잖아요 둥둥 감아가지고 나오잖아요 나설아가 어떤 사람이 농담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설아야 나오라 그랬으니까 나설아만 나왔다고 그냥 나오라 그랬으면 모든 시체들이 다 뛰어서 나올 거라고 해요 나설아야 나오라 그랬으니까 나왔다고 나오라 그러면 다 나왔다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나오라 그러면 다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강시들의 모임들만 다 듣고 가죠 강시가 아니고 살아난 건가요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 마음은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람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말씀이 곧 현실입니다 우리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병에서도 치유됨을 믿습니까 나오라고 하면 낫는 거예요 현류에 그러니 마르라 그랬더니 말라버렸잖아요 암세포가 사라져라 그러면 사라진다고요 건강이 일어서라고 일어서라는 거고 황홀 복사같이 귀가 안들는데 귀야 뚫려라 에바다 하면 열리는 거죠 저기 중국 공부하려고 그러다가 귀가 막혀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저거 지금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들리는데 거의 다 거의 다가 아니라 다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열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죠 10절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국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루는 일어나 내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님 죄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게 뭐예요 확실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죄사하는 권세보다 현실적으로 볼 때 병고치는 능력이 더 나은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런데 병고치는 능력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죄사하면 근본적인 겁니다 근본적인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돈과 일걸 다 줬다고 생각해요 1년 동안에 뭘 해도 괜찮아요 자동차가 좋으면 제일 고급 자동차를 100대를 사도 되고요 요트도 100대를 사도 되고요 전 세계 여행을 하시면 여행을 하셔도 되고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 합시다 그럼 기쁘겠죠 다 해줘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인다 하겠어요 여러분? 불로 태워가지고 산재물로 드린다 하겠어요? 하겠냐고요? 안 하죠? 그거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서 저요 할 사람 있어요? 1년 짓다가 불로 태워 죽인다는데 1년 동안 마음껏 하고 난다면 그러면 1년이나 80년이나 90년이나 차이자가 뭐 있어요? 그게 그거지 안 그래요? 인간 기껏 살아면 80년 아니에요 오래 살아면 90년 그래 백부향부했다 100년 산다가 100년 지금부터 100년은 아니잖아요 100세까지 여기 보니까 얼마 안 남았네 반 넘었네요 다 반 넘었네요 보험업계에 있는 분들은 다 알겠네요 평균 수명을 여기 보니까 얼마 안 남은 분들 많아요 연식이 많이 됐어요 지금 다들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 죄사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죠? 성격이 뭐라 그래요?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죽고 난 다음에 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감은 9장 48점 보니까 지옥이 돼서 이렇게 비교사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도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소금 튀기듯이 계속 튀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우 튀김하듯이 계속 튀긴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래요 영원히 영원히 그렇다고 그러면 이 땅에서 1년 동안 마음껏 그게 마음껏이 행복해요 1년이나 80년이나 90년이나 그게 그거지 영원에 비하면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죄사하는 권세 죄짐이 무거운 거 아니에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죄사하는 권세 그걸 행하시려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죄사하는 권세 병 병 나오면 어때요? 병 나서 죽어도 주님 앞에서 구원 받으면 되는 거지만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2장 1절이 마감으로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느냐 다 아신다 우리 다 아신다 또 뭐예요? 예수님 치유의 능력도 있다 말씀 그대로 된다 여기까지는 이 세상적인 일이에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십시오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시선이거든요 바라보는 거 믿음은 뭐 단계 아닙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두 가지 시선이 있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바라보는 거 또 뭐예요? 구원의 대상 바라보는 거 그게 둘 다 믿음이에요 친구들이 믿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부중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 예수님 바라봤다는 것도 믿음이고 자기 중고병 환자인 친구를 바라본 것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바라보는 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고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2장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그냥 바라보는 거라고요 쳐다보기만 해도요 우리가 계속 예수님 바라보기만 해도 저주를 끊는 힘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힘이 있어요 그 모세가 노뱀 들었던 사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장 3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와 동의어가 뭐예요? 보는 자죠 노뱀을 든 것 같이 그걸 쳐다보는 자 그랬잖아요 쳐다보는 자 동의어가 뭐예요? 믿는 자예요 쳐다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의 자리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라보며 살리라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까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거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자꾸만 그러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룩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 찾는 게 아니에요 룩포 룩킹포가 아니에요 룩해야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주로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래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난 능력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두렵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안 쳐다보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아니 바라보고 말도 못해요 바라보고 말 못하면 가만히 침묵하는 것도 기도예요 침묵기도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상화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밥 먹으면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밥 먹게 또 먹습니다 밤늦게 또 먹습니다 살러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또 먹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초콜릿으로 손이 갑니다 이거 불쌍한 이 저주의 손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용서해주세요 그게 기도라고요 누구누구는 승진이 안 되었습니다 불쌍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쳐다보는 게 다 기도예요 쳐다보는 게 다 기도 신문모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붙들어주세요 어떤 때 속상한 얘기 주님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실의 동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 건강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혈압이 높습니다 혈압이 낮습니다 컨디션이 좋습니다 나쁩니다 저 같으면 그래요 저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서점 갈 때 꼭 기도해요 하나님 서점에 책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도저히 내 능력은 안 됩니다 그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책과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이상하게 그때마다 기가 막힌 책을 하나 만나요 구석 같은 데서 어디서 이런 책이 다 있나 하고 그리고 또 표지는 거지 같은데 내용은 너무 좋은 책들이 있어요 어떤 때 막 숨겨놔요 남이 볼까 봐 나 혼자 봐야지 하고 그런 책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세 한번 추리오기 쭉 보라고 해요 모세의 기도가 뭐예요 백성들에게 열받은 이야기잖아요 다 주님 열받아 죽겠어요 저놈들 저거 다 죽여버릴까요 별생각 다 하잖아요 말 되게 안 듣네요 불수증의 자녀들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됩니다 나를 생명체대 지어준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나가잖아요 모세를 보면 느낀 게 뭐예요 하나님과 참 친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친구같이 대화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도 기도할 때 보면 별소리 다 해요 애들이 와가지고 대머리라고 놀렸어요 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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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문어 이러면서 열 받으니까 그것도 기도해요 이런 기도 하면 안 되지만 11개야 2장 23장 줄 모르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배달러 올라가다가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 이것도 70년기 보면 테크논이에요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이르데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우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저주하며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열 받는다고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대머리라고 해서 대머리 놀리면 안 된다 첫째 또 놀림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또 함부로 여우와 이름으로 저주해서도 안 돼 이게 엘리사가 잘했다는 게 아니죠 이게 잘한 게 아니죠 이게 품위가 없죠 어떻게 그런 걸 기도해가지고 애들 42명을 찢어 죽여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잘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영적 상태가 별로 안 좋았는가 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건 이렇게 일상적인 거라고 해요 굉장히 일상적인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는 형식 갖추는 게 아니라 룩 하고 바라보는 거라고 해요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거 바라보면서 만나서도 얘기 못한다는 건 그거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누구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말이 없어요 이 얘기는 가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속사람의 진실이 들고 나와가지고 쳐다보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쳐다보는데 왜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나 쳐다보는데 심심해 그것도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 이렇게 할 말이 없냐? 그것도 말이잖아요 그리고 잠깐만 얘기하다 보면 그게 말이에요 말 하나님 옆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 쳐다보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처음에는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깊어지고 나중에는 세련됨과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일치되는 그런 기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기도 그러면 일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저는 참 이 사람 얘기를 좋아해요 미국에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께서 전병 목사하고 제일 비슷한 목사가 하나 있대요 저부터 본받을 만한 목사가 하나 있대요 토니 캄폴러예요 젊은이 목회를 많이 하고 설교투도 비슷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토니 캄폴러 책들을 거의 다 읽었거든요 제가 구할 수 있는 책들은 굉장히 내용들이 좋아요 좋고 아주 위트 있고 그런 건데 이분의 관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기독교 학교에 체포를 갔대요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기실에 있었더니만 갑자기 8명의 등치 좋은 형제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안수기도 해준다고 오순재 교통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 꿇으라고 이분은 무릎 꿇은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 얼떨께로 무릎 꿇어요 하도 등치들이 좋아가지고 무릎 꿇었더니 8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얻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1, 2분 정도 기도할 줄 알았더니 무려 한 20분 정도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역시 오순절이 달라요 계속 통성 기도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기도하다 보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한두 사람씩 머리를 누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지팡이 같이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르는 것도 괴로운데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중에 한 사람 7명은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친구가 아마 찰리 스토츠 퍼스인가 봐요 이 찰리 스토츠 퍼스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자체가 이 사람 말하는 게 말 버릇이 똑같은 말을 두 번씩 반복하는 버릇이 있고 그다음에 그 기도 내용 자체가 너무 유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찰리 스토츠 퍼스를 아시죠 찰리 스토츠 퍼스를 아시죠 나도 안다 인마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도 부동하니까 여기서 1마일 떨어진 이동주택을 갑니다 1마일 떨어진 이동주택을 갑니다 그 이동주택을 가려고 하면 어번 프레이를 타야 됩니다 어번 프레이를 타야 됩니다 그냥 가다 보면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글로 이제 빠져들어가면 오른쪽에 집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집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소를 말하듯이 쭉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약돌 말하듯이 그래서 이분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한심한 기도가 다 있나 이게 기도도 아니다 이게 무슨 약돌 말하는 거지 무슨 기도냐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좋더라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버리고 지금 가출을 하려고 그러는 모습이래요 그 친구를 붙들어 달라고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설교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요즘에 차 안 세워주겠지만 옛날에는 히치하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 세워서 타고 가는 게 있죠 누가 세워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인심이 좋을 때니까 서서 태워줬다라는 거예요 서로 통성명을 했겠죠 나는 토니 카운폴러 목사입니다 당신 이름은 뭐죠? 그랬더니 저는 찰리 스터드 퍼스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던 친구가 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자마자 곧장 가다가 유털을 했대요 그래서 5번 프리에 이를 들어갔대요 깜짝 놀랐어요 어딜 가는 거냐고 니네 집 간다 우리 집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가다 보니까 진짜 맥도날드가 있고요 옆에 가다 보니까 두 번째 집이 이동주택이 있더래요 거기 들어가서 딱 문 앞에 섰대요 우리 집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니까 들어가자마자 아내와 대자장 나와 그랬더니 우리 대자장한테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그래서 앉으라고 해놓고 기도해줬대요 이 찰리 스터드 퍼스 가정에 충실하게 해주시고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려놓은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안다고 해가지고 가정이 하나가 되었대요 저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는 이게 단순한 기도에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저도 옛날에 똑같은 생각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그냥 약속의 내용 컨텐츠가 있어야 기도지 이런 게 무슨 기도냐 유치한 게 무슨 기도냐 제가 이 토니 캄폴로 이 얘기를 듣고 기도관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유치한 기도도 기도예요 기도는 뭐예요 룩 주님 바라보는 거라고 처음에 이렇게 유치한 기도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 기도가 100점짜리 기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겠죠 아마 이 친구가 기도했던 것은 유치한 기도일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어떻게 주소가 얘기하는 게 기도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참 얘기하고 진짜 본 기도는 맥절 안 되잖아요 친구 도와달라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사실 짧은 기도지만 앞에 그 서론들을 길게 했던 것이 올바른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주시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창하게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약속 붙들고 하는 기도 히스기아 같은 기도 뭐 솔로몬 같은 기도 하나님이 그런 것도 들어주시겠지만 어떤 때는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도 지금 일주일 된 사람 말도 안 되는 기도 어찌 보면 앞뒤가 맞지도 않는 기도 어떻게 저걸 기도라고 하나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 조건은 뭐예요 주님 바라볼 때 룩 하고 바라볼 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친구들 중국 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 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깊었겠습니까 그냥 하나 들은 거 예수님께 가면 나는다 예수께 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거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 당시 무슨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거 하나 붙들고 갔다고요 막히니까 지붕 뚫고 들어갔어요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거기서 주님만 바라보고 좀 단순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또 하나 믿음의 양면인데 또 하나 뭐냐 하면 친구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친구의 가능성을 바라보고요 가능성 그게 또 믿음이에요 친구가 지금 중불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무엇이 정상인가 이거 시각에 따라 틀리죠 지금 중불병에 있는 모습이 정상인가 아니면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게 정상인가 친구들은 지금 뭐를 정상으로 봤어요 건강에 회복된 모습을 정상으로 봤다고요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중불병에 걸리면 중불병은 나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끝장났다고 생각해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더 악화만 되지 않기를 이걸 정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과거에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정상으로 바라본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잘 보세요 최선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뽑을 때 사실 완전한 존재였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중에 가난한 시몬 같은 사람은 열혈당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칼 차고 다진 사람들이에요 전투하려고 그러고 혁명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 뽑을 때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뽑았어요 잠재력을 보고 뽑았다고요 영성이 뭐라고요 영성의 특징 영성의 정의가 뭐예요 영성은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바꿔줬죠 베드로 그의 삶은 절대 반석같지 않았습니다 짱돌 같았어요 그런데 베드로 그러잖아요 그게 변화된 모습 나중에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베드로 그러는 겁니다 가능성을 불러주는 거예요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성도가 만나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미신자래요 그게 지금 잊혀지지 않아요 미신자가 뭐냐 미신을 믿는 거냐 그게 아니고 보통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불신자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불신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대요 지금은 믿지 않지만 곧 믿을 뿐 그래서 미신자래요 곧 믿을 뿐이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불신자라는 말보다 미신자라는 말을 참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믿긴 믿을 건데 지금은 안 믿고 있어요 미신자라고 그런 마음 그게 뭐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능성을 바라보는 눈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사람들의 회계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회계에서 변화된 모습이 싫으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좋아하는지 아시면 은혜 되게 싫어해요 은혜 자기가 은혜 받는 건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인상을 팍팍 써요 무슨 은혜가 질서가 다 깨지죠 그러면 안 되죠 뭐 이러고 그렇죠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 공평을 좋아해요 공평을 그냥 어떤 사람이 징계받는 걸 좋아하고 깨지는 걸 좋아하고 우리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믿음이 뭔데요 은혜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하는 것들 그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 가능성을 바라보는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죠 남태평양에 키니마타라는 섬이 있댑니다 뭐 조그만 섬이래요 저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거기에 그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선교사가 가서 이제 그 스토리를 소개했는데 그 섬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결혼을 할 때 그 남자가 장인에게 암소를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거래요 근데 이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바보라고 비웃음을 당했답니다 이유가 뭐냐 보통 그 섬에서 보면 신부가 예쁘면 암소 네 마리 준대요 그리고 조금 더 예쁘면 한 세 마리 주고 그 다음에 보통 보통은 두 마리 또 그 다음에 기도 없이 살 수 없게 생겼으면 한 마리 또 더 힘들면 반 마리 이렇게 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대요 근데 그 부인 이름이 살리타인데 살리타 누가 보더라도 그 섬 기준으로 예쁜 여자가 아니었대요 기껏에 한 마리면 되는 여잔데 무려 암소를 여덟 마리를 주고 데려왔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소문 났대요 바보라고 살리타 같은 여자를 한 마리면 되는 건데 여덟 마리나 주고 데려왔다고 말이 되냐고 그래서 그걸 성교사도 들었죠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갖답니다 신방을 가지고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봤더니 아내가 나오는데 차를 들고 나오는데 소문 가는 딴판으로 예쁘더라는 거예요 턱선도 예쁘고 빛나는 눈동자도 예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당함이 예쁜 거예요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비참하게 걸으면 예쁜 여자도 안 걸어요 당당하게 걸어요 딱 이렇게 어깨를 펴고 그죠 당당하게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지 눈에 있어요 눈빛 눈이 빤짝빤짝 빛나는데 자신감 알아요 자신감 여자는 그 자신감이에요 턱이 예쁘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 턱선을 너무들어다는데고 내려다는데고 뭔가 그 사랑받을 때 오는 그 턱의 끝에서 나오는 힘 아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거 남자들은 다 느껴요 그 턱의 아름다움 턱에 힘이 있어요 턱에 빛나는 눈동자 당당한 걸음 너무 멋지더라는 거예요 와 살로이 다 멋있다 그래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조문들끼리는 아내가 못생겼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예쁘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사연을 설명해 주는데 그게 멋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끼리 모여서 빨래터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왔다는 거예요 빨래터에서 이야기하는데 서로 여자들끼리 모여서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시집을 때 네 마리 받고 왔다 나는 시집을 때 세 마리 받고 왔다 또 어떤 전에 말을 하는데 너는 왜 가만히 난 한 마리 그러면 기가 팍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때에 이 잔일인고가 이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먹으냐면 내 아내 사랑을 아는데 아내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까짓 거 많이 주자 재산을 다 털었더니 여덟 마리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덟 마리를 안겨주고 왔더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기뻐했겠어요 장인이 제일 기뻐했겠죠 여덟 마리 받았으니까 두 번째 누가 기뻐했겠어요 아내가 너무 기뻐해요 내가 여덟 마리짜리도 아닌데 여덟 마리나 주고 나를 데려와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살리타는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암소 여덟 마리짜리라고 살았는 거예요 누가 날 무시해 나 여덟 마리야 그래서 어디 빨래타 가가지고 나 네 마리 그러면 야 여덟 마리 딱 그렇죠 여덟 마리 뭐 다 그냥 완전 제압을 한 거예요 제압 여덟 마리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몇 마리짜래요 지금 여섯 사람 너 몇 마리짜래 한번 얘기해 봐요 물론 마음으로는 한 마리죠 한 마리가 뭐예요 마음으로는 다섯 끈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여덟 마리를 인정하면 여덟 마리 되는 거고 80마리를 인정하면 80마리 되는 거고 심지어 800마리를 인정하면 800마리 되는 거죠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랬잖아요 제발 자기의 그 죄성 갖고 바라보지 말라고요 자기 시기인 가라고 바라보지 말라고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넘어지고 약자만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바라보라고요 아버지의 심정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시몬에게 베드로 반석이라고 너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눈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양육이 돼요 교육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요 선생님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단위 목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인들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일꾼이 나온다 인자가 나온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나온다 시대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 나온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고 교육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일본어를 가르친 사람 일본어를 잘할 것이 다 믿어야 되고요 영어를 할 수 있는 영어를 잘한다고 믿어야 되고요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영어를 잘한다고 믿어야 되고요 경영을 가르친 사람 경영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어야 되고요 다 믿어야 돼요 미술하는 사람 세계적인 피카소 같은 예술가가 나올 거다 믿어야 돼요 좋은 선생님이 자격이 뭔지 알아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무슨 믿음을 봤어요 친구들은 자기 중부 병 아는 친구가 일어나서 완치될 걸 믿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가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라보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의 구원의 대상들이 회복될 걸 바라보는 믿음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홍대세교에 홍대 일대의 영혼들을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뭘 믿어야 돼요 홍대의 변화를 믿어야 돼요 영혼들의 구원 받음을 믿어야 돼요 구름대와 같이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나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 노방전담회에서 믿었던 사람들 올 걸 믿었던 사람들 조금 전에도 젊은이 예배 때 끝나고 나오니까 아까 인사하대요 삼진진장님이 와가지고 어저께 밥차 전도하다가 그저께 밥차 전도하다가 왔던 형제인데 왔어요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아까 설교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저였네요 그리고 웃더라고 혼자 전도할 때 누가 오냐 그랬더니 누가 오냐 그랬더니 올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전도해요 그러고 왔더라고요 오잖아요 믿어주니까 믿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참된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대행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죄사하는 권사가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네 그죠 예수님 말씀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안진배기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 또 하나 그 믿음만 있어가지고 난 아무 일도 못해요 그 믿음 가지고 누구 죽이려고 하면 안 되죠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의 대상들의 변화를 또 믿어야 돼요 이들이 이어설 것이다 이들이 다 구원 받을 것이다 이들이 다 와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찬미하는 죽게 구속된 자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가 부활절까지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사역을 우리 감싸고 우리를 갖다가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일주일이 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강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